잠시만요. 여보세요? 전부인과에서 차영아 씨 봤어. 임신했나 보던데. 네, 지금 바로 갈게요. 감기약이에요. 설마 그것도 홈페이지에 올리실 건 아니죠? 그럼 이만 가볼게요.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. 네. 뭐요 거기서? 돌팬을 두고 가서 돌려드리려고요. 내 거 아닌데. 그래요? 나는 또 영화실 건 줄 알고. 그럼 가볼게요. 이게 뭡니까? 무슨 약인지 알고 싶은데요. 열어도 되겠습니까? 네. 얼마든지. 이거 작은 사모님이 드시는 겁니까? 아닙니다. 다행이네요. 이 약. 난임 때문에 먹는 약입니다. 난임이요? 일반적으로 불임치료자라고 하죠. 이걸 먹을 정도면 임신하고 꽤 어려울 것 같은데. 이 일은 저랑 부원장님만 아는 걸로 하죠. 나이 사랑. 다행이다. 감사합니다.